Q. 그물의 작품 안녕하세요. 그물이라는 작업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유승범입니다.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같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고 싶은데 직접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요. 아무쪼록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주 새로운 경험, 깊이 있는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은 사실은 너무 무겁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큰 과제를, 이 숙제를 풀어가야 하는 건지 생각하고 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영화이길 바랍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보고 오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요. 또 나중에 벨레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